ㅋㅋ ㅋㅋ 에이~~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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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잘 닦으니까 옥상도 올라오고 얼마나 좋아 그치?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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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예뻐. ilibus 도쪽 가볼까? 대박 nego 하나 열리는데 응 또 열심히 열리네 너네는 정말 잘 열리는구나 다 땄는데 아이고 쭈쭈쭈해 완전 이거지? 오늘은 담야돼 쭈글쭈글한데 쭈글쭈글 얼마나 맛있을까 참회야 고마워 이제 그만 열려도 돼 참회 2개 수락했네 참회 싫어? 쭈쭈쭈해 애기로 올라오면 안 돼? 애기는 하도 커가지고 쓰러져서 바닥에서 자전하고 있어 그냥 쭈쭈길래 너무 잘 못해요 다 놔주자 바닥에 차가다 햇볕이 따뜻한데 햇볕이 따뜻한데 꽤 차가운다 고양이 그거 먹어? 맛있어? 이따 또 닦아야겠다 고마워 고마워 잘 익은거 저거 하나 따 볼까? 얘는 정상적으로 컸어 엄청 커 그동안 엄청 작아 짠 이거 언니랑 나눠먹자 껍질을 따서 고마워 야 떨어지기면 안 돼 맛있지? 여기 옥상에서 열린거야 좀 쉬었다 가자 흐흐흐 흐흐흐 거기 바닥 축축해 조심하고 굴라 굴라 아휴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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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수구에서 구를 생각하면 안 돼? 목욕해야 돼? 목욕 못 시켜 거기 앉았더라구 눈이 다리 잃어가지고 어떡해 너 목욕 못 시키지 아우 축축 비와서 축축해 너 좋아하는 참외야 그거 네덜만 전 부 belang 여기 있다 들어가자 이제 참외 따로 남았어 잠이 다 닿았으니까 들어가자 이제 어디로 가려고 또 저기서 한번 뒹굴어야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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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